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강한 공격 직선 투사에도 공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잘 받았어요 다시한번 받아내는 과 서비스 점수는 5대2 짧게 직선 코스 뽑 리시브를 좀 더 깊게 준다거나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힘든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김수현과 남가은 잘 리시브 대접 점수는 6점 차 잘 들어갔어요 이후에 살려냅니다 결국은 범시 김수현의 서비스 크로스로 잘 받아냈고 직선 쪽 이번에도 호흡이 잘 맞아가면서 합이 맞아가는 두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범시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버텨내면서 실수를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찔러줘야 됩니다 10대5 게임 포인트 자 이번에는 긴 서브로 쉬워지거든요 미들 코스에서 잘 받았어요 잘 잘라놓습니다 하지만 남가 필요한 포항체육회 짧게 이번에는 신민주 선수가 들어가야 하는 포항체육회 네트 맞고 들어와요 하지만 남이도 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거죠 직선 코스 잘 받아줬고요 다시한번 수기적으로 막아냅니다 잘 버텨주고 있고 찬스를 좀 더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킵 서비스 스코어는 3올입니다 대각선 코스 잘 버티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도 김지민 그렇습니다 퍼즈치청도 이렇게 조합을 맞추는 상대를 또 상대해보는것도 처음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잘 맞춰나가고 있어요 강한 푸시 잘 받아내는 양선수 마무리하는 과 김수현 서비스 대각 코스 길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또 김지민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는 반증이죠 네 이번에도 김지민 효과가 또 있지도 못한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효과가 자 이번에도 낮은 코스 상대 실색이 나올수 있습니다 석점차 롱첩 깊은 코스에 다시한번 갑니다 길어지는 랠리 아아 최고하거든요 점수는 9대5 이번에는 힘 노하우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코스 선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랠리 즉상적으로 즉상적으로 뽑아보는 즉상적으로 즉상적으로